네 안녕하세요님들 오늘의 할게임은 방구석에서 게임하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이 게임은 방구석에서 게임하기라는 게임 라임 쩌네요 예 이거 요즘에 급상승 게임에 계속해서 올라와 있길래 얼마나 재밌길래 인기가 상당히 많나봐요 예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해봅니다 방구석에서 게임하기 좋은 날이야 오늘은 컨 좀 되는데 킥 한번 해봅시다 어? 야 이 송하나 아니야 송하나 제가 듣기로는 이제 오버워치 캐릭터가 좀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돈을 주네요 예 송하나네 송하나 송하나 송둘 예 송셋 죄송합니다 어 이거 뭐야 피버타임? 자 일단 어 이게 또 계급도 있네요 브론즈 지금 브론즈인가요 저는 아 지금 소녀의 느낌표가 이렇게 떴습니다 이거 뭐냐 아 이거 100원으로 업그레이드 하라고 아 이제 터치할 때마다 돈이 늘어나네요 이제 요렇게 하면은 어 이제 원래 1원씩 줬는데 4원씩으로 어 이제 5원씩 늘어난다 그리고 여기 밑에 메뉴 보면은 생활용품 뭐야 이거 동료 코스튬 팻 방송? 신드라TV 초당수익 에엥? 1억? 1억 2천만원? 신드라TV 뭔데? 방송하는건가? 인터넷 방송? 어 좋습니다 그런거 아주 좋아요 오케이 일단은 계속해서 예 일단은 초반에는 요것만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것 같네요 그쵸? 자 일단 2천원까지 모았습니다 근데 또 요런 게임은 예 바로 그냥 거녀석을 써버려야죠 예 일단 피버타임 꽉 채우면 바로 저만의 예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왜 터치가 왜 이렇게 되지? 잠시만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좋습니다 자 이제 터치당 53원씩 예 요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만원 모았고 자, 요걸로 또 어, 터치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자, 일단 요걸로 계속해서 어, 돈만 계속 모아야 되네 어, 다이아 뭐야 광고? 30개 받기? 받자 택배 광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다이아 30개를 받았는데 이거 다이아 어디 뭐 쓸 데가 있겠죠? 예 어? 과자 탭당 수익 200% 와, 이거 대박이네 과자 어, 여기에 옆에 과자 놓고 이제 옆에 과자 놓고 게임하네 이제 어? 이거 뭐야 아, 이것도 요런 거 있어야지 업적 예 그리고 일단은 다이아가 생겼는데 다이아로 이제 쓸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음... 초당 10배, 탭당 10배 아, 피자가 좋겠네 탭당 10배 이거 한번 써볼까, 일단? 와아아아 와아, 이거 잠시만 아이템 쓰니까 돈, 뭔데 이거 와, 게다가 심지어 아니, 아이템 사용 시간도 길어 흐흑 와, 뭐 백, 백만원 벌였어, 벌써 백만원이야 백만원 아, 뭐야 오케이, 자, 드디어 끝났습니다 일단 동료가 생기는데 아아 이거 한조 같은데 한조는 이제 탭 아, 뭐야 초당 100원씩 주는데 이거 뭐 필요 있나? 쓰읍 일단 잘 모르겠고 생활용품 또 느낌 폈던 와, 탭당 수익 삼, 300% 어, 이제 옆에 음료수 넣고 이거 거의 PC방인데 코스튬은 뭐지? 노랑 쫄쫄이 자동 탭 속도 10% 탭당 수익 200% 근데 2000만원이네 회색 고양이 초당 8,000원 근데 400만원 쓰읍 신드라티비 신드라티비는 초당 수익이 200% 아아 어? 탭당 와, 실버 탭당 수익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다음 등급 골드 탭 수익 곱하기 4배 에에에에에에에에에 와, 저 실버다 실버 흫 저 실버입니다 흫 좋았어 일단 아이템 쓰고 바로 가자 지금 아이템 써가지고 탭당 15,000원씩 요렇게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벌써 500만원 벌었고 좋아좋아 아주 좋다 오케이 천만원 벌었구요 일단 아이템 끝날때까지는 예, 계속해서 요렇게 써야겠죠?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피버 끝날때까지 어, 나이스 끝났고 자, 일단은 보상을 오케이 요렇게 업적 보상 받구요 스읍 생활용품 컵라면 탭당 수익 400% 와, 이거 진짜 PC방이야 흫흫흫흫 아, 이거 뭐 한조는 그냥 안살게요 예, 별로 뭐 살 필요가 없는거 같아갖고 자, 소녀 덕그레이드 해줘야죠 쯧 골드는 이제 레벨이 200이 되야지 골드가 되네 예 자, 일단은 저 혼자 예, 살짝 어, 돈좀 모으고 와볼게요 좋았다 3천만원 예, 바로 모았습니다 이거 바로 그냥 소녀 골드 찍어야겠다 골드 등급이 되었습니다 탭수익이 4배로 증가했다 헤엥! 다음 등급 플래티넘인데 탭수익 곱하기 10배 와아 이, 그냥 바로 업그레이드 와아 어, 근데 좀 예, 이제부터 좀 비싸졌습니다 이거 제가 또 이제 오버워치 골드거든요?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 스읍 플래티넘은 가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라도 예, 이제 플래티넘 그냥 가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슬리퍼를 구입을 해야될 것 같아요 음 자, 일단 탭당 10배 받고 오케이 가자 와, 이제 천만원 기냥버네 2천만원 앤드 3천 자,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게 제가 또 쿠폰 예헤, 이 게임에 쿠폰이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또 미리미리 이렇게 구해왔습니다 일단은 아이템 끝나면은 바로 이렇게 쿠폰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폰 입력하기 여기다가 심해탈출 이렇게 적으면은 오, 진짜 되네 되네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쿠폰 방구석 넘나 좋아 어? 아이 뭐야 방구석 넘나 좋아 와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날아간다 어허허 와아 보석 이거 잠시만 이걸로 다 피자 사버리면은 그냥 게임셋 아닌가요? 자, 일단 슬리퍼 구입 헤이 그 다음에 라면 한 박스가 1억 라면 한 박스에 1억입니다 흐흫 예, 요거 도대체 비쌉니다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슬리퍼의 위력을 지금 탭당 12,000원인데 여기서 열 10배 쓰면은 와 142,000원 와 돈, 돈 늘어나는 거 뭔데 이거 흐흫 와아 난리 났습니다 6천만원 7천만원 와아 돈 뭐야 와 벌써 1억 라면 사, 사야겠는데 잠시만 라면 얼마였지? 1억 5천만원 1억 5천만원 이거 1억 5천만원 빠르게 벌어야겠다 1억 5천 6백만원이었는데 오케이 라면 또 사고 탭당수 600 600% 헥 이제 터치당 20만원 물론 아이템을 썼을 때 와 근데 대박이네 자 이제 요걸로 어 플래티넘 한번 가야죠 이 돈으로 자, 가자 와 아직 멀, 멀었네 플래티넘에 기름, 멀, 멀다 펫 펫 한번 구입이나 해볼까요? 예 그 다음 분홍 고양이네 아이 고양이 생겼네 고양이 귀엽죠 근데 전 고양이가 없습니다 나만 고양이 없어 나만 고양이 없다고 자 일단은 예 돈을 좀 더 모아보고 와야겠습니다 자 현재 4억 5천까지 모아놨는데 요걸로 이제 게임용 PC를 요렇게 구입을 한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웹캠? 이거 진짜 방송 잠시만 그 다음 뭐야 PC방 의자 그 다음에 햇반 한 박스 브로마이드 떡볶이 생수 에어컨 침대 조명 이거 예 자 일단은 이제 터치당 28,000원 꽤 많이 늘어났네 여기다가 또 10배 쓴 다음에 와 32만원 터치당 대박입니다 곧 이제 플래티넘을 예 찍을 것 같은 거란 느낌 아주 좋습니다 이거 진짜 BJ의 길이구만 BJ의 길 어? 어? 어 이제 좀 있으면 택배가 온다 택배 온다 택배 아아 잠시만요 택배 아저씨 잠시만요 일단 3개 받을게요 예 광고 보기 귀찮아요 와 이거 아직 아직 멀었네 와 플래티넘 가기 진짜 어렵네 저 저가 이제 오토마우스 예 요녀석을 사용해갖고 이제 지금 요정도까지 왔는데 이거 진짜 오토마우스 없이 요렇게 하면은 어 플래티넘 찍으면은 진짜 대단한 거네 직접 손으로 예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아 이거 돈 좀 모으고 와야겠다 예 오케이 이제 플래티넘 찍을 것 같습니다 아 흐흫 와 진짜 레벨 2 남기고 지금 못 찍고 있어요 예 이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다 요번 텀만 이제 돈 벌면은 진짜 플래티넘입니다 예 홈머너다 가자 이 정도면 됐겠지 플래티넘 등급이 되었습니다 텝스윅이 10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와 다음 등급이 다이아몬드인데 에이 다이아몬드 효과가 텝스윅 30배? 와아오 자 뭐 일단 그렇고 어 일단 보상받고 제가 카페 어 이 이 게임 카페를 이제 이렇게 둘러보니까 쿠폰이 떠있더라구요 예 그래서 쿠폰이 이제 천명 돌파라고 입력을 하면은 어 진짜 되네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어 여기다가 삼천돌파 요렇게 입력하시면 또 50개 받네요 근데 중요한거는 뭐냐 제가 방금 썼던 두개 쿠폰은 이제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입력하셔야지 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이 지나면은 못써요 자 뭐 일단 그렇고 플래티넘의 효과로 지금 터치당 8만 천원 예 요렇게 들어오네요 음 자 그리고 어? 노랑쫄쫄이 와아 어떻게 변했나? 어 그냥 이서룡이네 이건 뭐 할 필요가 있나? 자 일단 탭당 10배하고 와아 돈 뭐야 와 터치당 170만원 와아아아 와 돈 늘어나는거 봐라 178만원 막 요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14억 15억 와 이거 대박이네 방송 한번 해볼까요? 1억 2천만원 신드라.. 산드라티비 그 다음에 코코아티비 아프니까티비 트위터 주튜브 주튜브는 뭐야 야이씨 흐흫 아아 자 어 요것도 사야겠다 웹캠 탭당 수익 800% 그 다음에 PC방의자가 12억이네요 어 좀 비싸네 와 이거 진짜 방송 세팅이네 방송 세팅 웹캠 와 이제 탭당 어 230만원 와아 잠시만 이거 플래티넘 다음 다이아였나? 다이아 한번 찍어볼까요? 이거 가능할거 같기도 한데 쓰읍 못하려나? 잘 모르겠고 일단 해보면은 알거 같네요 아 못할 것 같네 지금 1억 하는데 무슨 1억 1억씩 뜨네 네 자 일단 PC방 의자 구매하고 그다음에 햇밥 한 박스 자 그 다음에 요거 업그레이드 하고 아 코스튬 코스튬도 사야겠네 아 살거 많네 갑자기? 4억 5억 빠르게 9억 모아갖고 8 9 오케이 코스튬 빠르게 이거 디바 코스튬 같은데 송하나 와 맞네 와 이제 탭당 900만원 와 자 그 다음에 생활용품 또 얼마지? 85억 어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고 코스튬 그 다음거는 55억원 에의 탭당 수익이 1000%? 알바 고민력 이거 귀여울 것 같은데 잠시만 일단 빠르게 오케이 코스튬 빠르게 삽시다 탭당 수익 천만 1000% 우와 터치할때마다 2,200만 우와 뭐야 와 갑자기 돈 난리났습니다 이거 어? 와...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생활용품 또 어 햇밥 탭당수익 1000%고 탭당수익 그 다음에 브로마이드 1200% 이거는 와 2100억 갑자기 비싸지네 펫은 아 뭐 그냥 사자 코코아TV도 예 초당수익 아프니까 TV 자 그 다음에 동료 강남봉구 이거 트레이서인데 해운대 만드기 야 뭐야 이거 시메트라 얼굴 왜이래 하하 누구세요 동대문 덕진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소녀 어 소녀도 이렇게 또 업그레이드를 해줍시다 자 그 다음에 또 돈 예 살짝 저 혼자 어 돈 좀 벌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벌고 오겠습니다 이제 다이아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녀 레벨 398 400 다이아몬드 등급 되었다 퇽스익 30배로 증가했습니다 헤엥 다음 등급 마스터 퇽스익 효과 60배 세엥 마스터가 대박이네 자 일단은 예 지금 또 엄청나게 수익이 또 올랐습니다 자, 일참은 음........ 그래, 소녀 요렇게 업그레이드하고 지금 아이템도 안썼는데 기본 터치가 1200이야 기본 터치가 1200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열배 쓰고 요렇게 하면은 흐에에에 우와아 이 기본 터치가 1,400만원 아니 1,400이었어 1억 4천 흠흠흠흠흠흠 와아.. 1억 4천 아음 다온코스튬 살 수 있겠는데요 자라.. 자라면이 아니고 살 수 있겠는데 다온코스튬 얼마였더라? 잠시만 에에에 2척 2천백억원 자 일단 떡볶이 어 떡볶이 요렇게 사서 탭당수익도 올리고요 그 다음에 방송 아프니까 TV 어 초당수익 400% 올리고 그 다음에 트위 트위티 트위티 자 이제 또 요걸로 돈 모아서 코스튬 코스튬 사면 또 대박이겠네 코토 다음 코스튬이 대박이거든요 와 이거 진짜 돈 빨리 벌리네 지금 터치당 1억 6천만원씩 요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야 벌써 일 와 됐다 코스튬 삽시다 로봇슈트 와 과연 진짜 디바네 그냥 와 터치당 3억 7천 와아아아아 와 터치당 4억7천 지금 이 순식간에 돈 난리 났어요 그냥 에에에에에 자 동대문 덕진희 Develop 그 다음에 광안리 상득이 다 생긴게 예 이상하게 생겨서 어... 야... 와 대박이네 돈이 순식간에 벌립니다 갑자기 자 3천억 3천2백 3천3백 3백 5백 6백 7백 8백 9백 4천억 4천2백억 와아... 헤엑 알바 펭귄탈이 가격이 13조인데 택당 수익이 4천퍼센트 4천퍼센트 헤엑 코스튬은 어디까지 있는거지? 어...좀 많네 아직도 자 방송 아 이거 뭐 방송 한번 사볼까? 트위티 그 다음에 주튜브 주튜브 다음에 또 있구나 와... 자 뭐 일단은 에... 저는... 여기까지... 어...해야될 것 같습니다 더이상은... 예 그만이다... 일단 뭐 다이아 찍었으면은 뭐 됐죠? ㅋㅋㅋㅋ 자 이거 뭐야... 방구석에서... 게임하기라는 모바일 게임 한번 해봤는데... 아 이 게임 괜찮네요... 예... 게임 잘 만들었네... 뭐 일단 그렇고... 오버워치 캐릭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예 뭐 그런... 게임이었다... 예... 방구석에서... 어...뭐냐... 게임하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암...